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산호세 총격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숨진 사람은 10명이고 현장에 있던 사람의 4분의 1입니다. 사망자는 용의자들의 동료들이었고 사건 당시 용의자 집에는 불이 났습니다. 용의자의 건너편 집에 사는 한인은 용의자가 사람을 싫어하고 위험해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전 부인과 전 여자친구도 용의자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 구입이 크게 늘어났고 총기 규제 없는 상태에서 총격사건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새어나왔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실 바이러스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전합니다. 에이션 아메리칸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을 30년 만에 처음 캐서린 쥔 피에르라는 흑인 여성이 맡게 됐고 피에르 부대변인은 공개적인 동성애자이기도 합니다. 엑손모빌 주주들은 두 명의 기후변화 운동가를 이사로 선출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알라스카에서의 오일과 게스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맥도널드의 BTS 미일은 미국의 다양성이라는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뻔했던 청년에게 판사가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그 청년은 43살에 변호사 선서를 그 판사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산호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캘리포니아주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전국적인 매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너편 집 용의자의 건너편 집에 살고 있던 한인의 증언도 오늘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는 미국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다반사 아주 너무 흔한 일이 됐다는 것에도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어제 이제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호세까지 가서 했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what the hell 뭐 이런 그대로 조지사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더 많이 기다려야지 이런 일이 멈출 수가 있어 하는 것. 그리고 역시 그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은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아버지 자녀 또 뭐 어머니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숨졌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먼저 산호세하면 미국에서 인구가 열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용의자를 포함해서 열 명이 숨졌는데 어제 이제 여덟 명이 숨진 것으로 오후에 나왔고 병원에 간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29살에서 63살까지의 남녀고 이제 이 자체가 캘리포니아의 뭐 어떻게 불러야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라이트 레일 경전철이라고도 한국에서는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하던데 어쨌든 그 열차입니다. 그 열차를 말하자면 버스 정거장이 아니라 정류장 스테이션처럼 그런 그 열차들이 주차돼 있기도 하고 정비도 당연히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물품들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어디인가 그 폭발물 비슷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넓은 곳에서 폭발물이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당장 며칠 동안은 그 열차가 다니지 않고요. 관계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사건이 벌어졌었던 당시에 그 용의자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그냥 뭐가 확 폭발해서 불이 났거든요. 그 집 안에 개솔린도 있었다고 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열차라는 것은 밤이고 낮이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그 사건 발생을 하고 알려진 것은 8시경이지만 뭐 7시 조금 전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가 밤샘 일을 한 사람과 이제 새로 아침에 일할 사람들을 쉬프트하는 그런 기간이었답니다. 그런 타임이었답니다. 당연히 용의자 58살인데 이곳에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일을 했고요. 그 사무엘 제임스 케이스라는 용의자입니다. 사람들도 본인들의 동료들인 거예요. 뭐 메인터넌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29살부터 63살까지가 숨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넓기는 했지만 딱 그 스위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40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40명에서 본인도 직원이었죠. 10명. 4명 가운데 1명이 숨진 게 어제의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그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건너편 집에 그 서덕 씨라고 라스트 네임이 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인이었습니다. 이 한국 분이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펑 하고 불이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하고 나중에 이분 집에 이제 감시 카메라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에버그린인가요? 에버랜드인가요? 에버그린인가요? 아주 조용한 동네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분의 집 바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바로 용의자의 집에서 불 나는 것 또 용의자가 어떻게 사건 현장까지 갔는가 하는 것이 전부 보여졌습니다. 비디오를 보면 용의자가 5시 45분에 이제 그대로 이 스테이션 이 yard에서 일하는 유니폼을 입고 검은색 가방을 이제 골프 가방처럼 큰 검은색 가방을 차 안에 넣고 차에 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모두 있는데 이 라스트 네임이 서인 서덕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용의자와 몇 번 대화를 했는데 언제나 내가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숏 템퍼이고 버럭증 같은 것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고 조용했고 말하자면 다른 이웃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집의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방문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서덕 씨가 얘기를 합니다. I looked at it in the cross street in the home. Big fire, big black smoke. So I was scared though. He doesn't like people and he just quiet. Doug Sue lives just across the street. I never seen anybody's family come in inside and I never see any friends. One time I back in my car to his driveway and he yelling at me, do not come to my driveway. 네, 한 번은 이제 앞집이니까요. 이 덕서 씨의 앞집이니까 운전하면서 자동차가 이 덕서 씨의 자동차가 용의자의 드라이브웨이에 살짝 걸치는 그런 경우가 흔하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yelling 한다고 했어요. 하면서 내 드라이브웨이에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이제 이 서 씨의 미스터 서의 와이프도 굉장히 무서워했고 본인도 무서워했고 또 다른 이웃들도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사람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이웃이나 뭐 콘도미니움이나 그런 이웃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용의자와 마찬가지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한 번 경험했었는데요. 이웃들도 이 센호세에서 발행되는 센호세 머큐리라든가 그쪽 지역의 지역 신문들을 보면은 모든 이웃들이 다 이 용의자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좀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무것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함께 살던 와이프도 10년 정도 살다가 2005년도에 완전히 이민 수속이 끝났는데 그 와이프도 집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대요. 직장 뭐 직장 흉보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정말 그 직장 사람들을 다 그냥 살해해 버린다던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와이프 엑스 와이프에요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은 그 템포가 더 심해진다 해서 본인도 굉장히 무서웠고 10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도중에도 분명히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자친구에요. 2009년도에 여자친구가 카니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풀네임 보니까 왕진건이라는 왕진건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2009년도에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고 12년 정도는 전혀 연락이 없긴 한데 마찬가지로 그 전에 와이프는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디프레이션인데 이 그 뒤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바이폴라 조울증 우울했다 또 완전히 기분 좋았다. 하이퍼였다가 완전히 로였다가 하이 로우를 왔다 갔다 했었고 술 마시면 특히 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 이 카니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 자동차를 뭐 해쳤다던가 전혀 그렇지 않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지게 될 때도 결정적으로 이 용의자가 집에 이제 하우스게스트라고 하죠. 여성을 하우스게스트로 두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이 여성의 집에 와서 이웃들이 키를 갖고 있었으니까 키를 안 바꿨는가 봐요. 키를 갖고 있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 전 여자친구의 도요다 캠리를 가지고 가서는 완전히 다 막 자동차를 흠집을 내고는 어머 사고 났어 하고는 도로 가져다 주긴 했대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기간이 길잖아요. 와이프도 이혼을 끝낸 지가 2005년입니다. 그럼 그 전부터도 계속 사람들은 이 사람을 워치해야지 된다라고도 알고 있었는데 에버그린이군요. 이웃들도 전부 알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지금 덕서 씨처럼 가족도 없고 방문객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외롭고 우울증이 있거나 바이폴라가 있고 기댈 데도 없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무기 강한 무기가 없으면 대량 살상을 저지르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을 이 사람이 당연히 갖고 있었고 숨졌는데 이제 자신 자살한 것으로 지금 처음에 수사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총입니다. 총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다른 데도 아마 조사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두려워서도 샀고 그리고 두려움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이 이제 가장 큰 이유겠죠. 두려워서 이제 총기를 많이 사고 하니까 당연히 폭력이 늘어나겠죠. 폭력이 늘어나서 팬데믹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총을 사기 위해서 신원 조회를 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 명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팬데믹이 1월 말 2월에 시작이 돼서 3월 달에는 확실하게 그게 미국에 퍼지기 시작한 때였죠. 그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람들이 막 일자리도 잃고 문 닫으니까 불안해지니까 그 전에 한 달에 10만 명이 신원 조회 받았던 것이 1.5배가 넘는 16만 4천 명. 그리고 그런 것들이 1년 내내 이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해에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다른 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량 살상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샷다운이었으니까 거의 많은 곳에서 오랜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전반적인 총기 관련 범죄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총기 관련 사례가 지난해에 20%가 늘어났는데 하나 오늘 제가 지금 세크라멘토비 신문을 보고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작년에 이제 총기를 많이 구입했죠. 물론 이번 산호세 용의자가 총기를 지난해에 구입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기를 많이 구입했고 그 총기를 구입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루고 이렇게 하면서 여파 총기의 여파는 총기폭력입니다. 살해 사건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요. 그래서 그 여파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산호세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나 캘리포니아의 개빈 유섬 주지사가 하는 그런 얘기.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위원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이니까요. 어제 어떻게 공화당을 비난을 했냐면 하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총기 관련 법안이 통과돼도 상원에서 막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다. 대량 살상이 일상이 된 그런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하는데 공화당은 총이 나쁘냐 사람이 나쁘지. 총이 사람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그런 범죄 현장에 누군가가 총을 갖고 있으면 범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총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더 많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일인데 그렇다고 미국에 정말 미국이 이제 태어나는 그 시작과 같이 한 총기 역사를 또 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부자거나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일하는 업종이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제압하면서 쏴서 이유 없이 사람들이 숨져갈 수 있는 그 같은 총기 그리고 어제의 용의자와 같은 사람을 계속 총을 갖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그 뻥 뚫려 있는 총기쇼 같은 데서 신원조회도 없이 사고 뭐 이러는 그런 것들을 없애자는 것이지 결국 미국의 모든 총을 다 국가가 수거하자는 그런 것은 아닌데 공화당이 뭔가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기 규제는 당장도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는 맥이 빠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렸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주류의 주된 그런 결론 주된 기사 뭐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의 많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근 얼마 전까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뭐 비의도적으로 세워나온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아직도 소수예요.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러나 이 소수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 조사를 해라라고 지실했는데 후보 때와 대통령 때 지금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에이션 아메리칸이 아주 중요한 이슈에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한가. 그 우한 바이러스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전염된 동물이 사람에게 전염시켰는가. 이 두 가지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산호세 총격사건 용의자가 일터 직장의 락커룸에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보관해놨답니다.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보관해놨다는 거죠. 이 레일 야드 생각이 났어요. 정류장이 아니라 정류장은 이렇게 스쳐가는 곳이고 버스 종점과 같은 레일 열차 종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무튼 레일 미국은 뭐 야드라고 WARD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하도 많이 얘기가 돼서요. 뉴스를 전하는 저 자체도 굉장히 이제 무뎌지고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 것 같고 이런 긴장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다 잡아봐야 되는 지금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저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려도 될 것 같은 것들. 지금 공화당에서는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아마 투표를 하는가 봐요. 안 한다고 하겠죠. 이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6월 달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전에 썼던 그 레일리어 캠페인 형식의 그런 것을 하면서 딱 공화당에 불을 붙여주기를 공화당에서 굉장히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의사당 사건 그 일에 대해서는 수잔 콜린스 의원은 아마 그 조사를 해야지 된다. 어제 의사당에서 의사당을 지키다가 숨진 의사당 그 경관에 어머니가 그 NPR 방송과 아주 짧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 아들이 숨졌습니다. I know why. I want to know why. 나는 내 아들이 왜 숨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고도 남죠. 오해 숨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의사당을 지키다가 숨진 경관의 어머니는 젊은 경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화당은 지금도 관광객이었어. 그 사람들이 무슨 폭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연방 법무부의 민권 담당 국장이 이제 그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저 오후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아니고요. 존색기고요. 존색기고요. 이 대변인은 그리고 부대변인의 지난 30년 만에 처음 3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성 흑인 여성 부대변인이 나온 겁니다. 이름이 앞으로 뭐 많이 들으시겠네요. 내년쯤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존색기 대변인이 내년쯤에서 물러나면서 보통 이제 한 2년 되면 한 번 대변인 바꾸잖아요. 물러나게 되면 부대변인이 그 자리로 올라간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냥 아마추어식으로 대강대강 본능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충동적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부대변인으로 해서 대변인 자리를 이어받을 트레이닝 비슷하게 물론 내년에 대변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단계를 밟는 것으로 왜냐하면 어제 그 존색기 대변인이 트윗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캐롤라인 장비엘 뭐 프렌치식으로 발음하면 흑인 여성이지만 이제 프렌치계인 거예요. 그래서 장비엘 두 번째 흑인 여성 부대변인 카멜라이리스 부통령 후보였었을 때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의 재선 캠페인에서도 일했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할 때 역사에 감사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여러 그 부분을 대변을 하는 것이고 물론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오픈니 동성애자예요. 이 여성은 오픈니 동성애자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여성 부대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질병통제국이 크루즈에 대해서 이제 6월 달부터 크루즈도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의 정보국이 조사를 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세워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동물이 옮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하는 여론이 지금 막 커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공화당에서는 이것이 우한의 실험실에서 세워나온 것이다 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특히 이제 WHO 같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곳이 또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의학자와 과학자가 그 당시에 저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렇게 실험실에서 세워나와서 이렇게 퍼진다는 그 확률은 거의 0%라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결국은 실험실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는 미국의 정보국이 18개가 있잖아요. CIA, FBI 등등을 다 포함해서 그 18군데가 미국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1부에서 얘기하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에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 하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 내가 중국에 강하게 해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의 증거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압박을 해서 이게 우한 실험실에서 나온 것으로 했을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아침에 포린팔러스가 지적을 한 점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그때 전혀 조금이라도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며칠 전에 보도를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한의 실험실 직원들이 아파서 그 막 지지난해네요. 11월 달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 퍼지고 그럴 때 감기 증상이라든가 코로나 증상과 비슷해서 아파서 병원에 갔다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역시 그 얘기도 썼어요. 실험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게 뭐 이상한 거는 아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독감 시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주일 전에 18명의 과학자가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새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왜 나오냐면 중국이 그것을 투명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어쨌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우한 실험실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이거죠. 아니 미국 질병통제국에 누가 들어가서 샅샅이 다 조사한다고 하면 미국이 그거를 오케이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국이 정확하게 이게 우한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못하니까 중국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세계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15개월 전에도 한 중국의 연구진이 아마도 perhaps 실험실에서 나왔을 것이다. probably 실험실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 하버드라든가 MIT와 연관이 있는 알리나 첸이라는 박사도 마찬가지 비슷한 주장을 했고 워싱턴포스트의 두 명의 컬럼리스트는 더 유명한 사람이 데이빗 이그나시어스네요. 이분들은 조시 로긴도 유명하네요. 컬럼에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후보 캠페인 당시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 말하는 것을 이 바이러스가 그쪽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중국 말을 무조건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정도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소리이기도 했고 세계보건기구도 아니라고 하고 지금도 18개 정보국 가운데서 두 군데 정보국은 사람과 감염된 동물 사람과 감염된 동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그랬다. 18개 가운데 두 군데는 그렇게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실험실 그게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나왔을 수 있다 하는 미국의 정보국 결론 내린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럼 18군데 미국 정보국 가운데서도 3군데만 결론을 내리고 15군데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0일 안에 다시 조사를 해라. 이게 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후보 때와 지금 조금 다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당시에 반 아시아 정서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쿵후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에이션 혐오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났었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본인은 우려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 당시에 정말로 우한 바이러스에서 나왔어라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데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막 몰고 가면 정말로 미국의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어떠한 혐오 범죄 같은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페이스북도 지금까지는 맨 메이드 그럼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실험실에서 세워나왔다며 만약에 빅이프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이프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빅이프로 보이지만 또 조사를 해서 이프가 아니라 그게 분명하게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도 지금까지는 맨 메이드 바이러스다 하는 것은 다 내렸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내리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온 것과 자연 발생적인 것이 무엇이 다른가 바이러스를 지금에 와서 싸우는 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려면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부터 뭐 크루스도 개방한다고 하고 여행 부킹도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여행 제한하는 거 테스트 여전히 하고 그 테스트에서 음성인 사람 양성인 사람을 계속 컨택하고 거리 두기 하고 호흡기 확보해 놓고 마스크 쓰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는 데는 우아 아니냐 아니냐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넘버원 실험실에서 나왔다면 그 실험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전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빨리 알 수 있었잖아요. 백신을 개발을 할 때. 더 백신 개발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많은 백신이 개발됐을 수도 있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야 이러니까 세계 각 나라마다 실험실이 있잖아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우한 실험실은 미국의 질병통제국과 마찬가지죠. 한국에도 질병통제국 미국을 모델로 해서 만든 질병통제국이 있고 그런데 세계의 각 나라의 이름은 달라도 미국식 질병통제국과 같은 그런 곳에서 또 실험실에서 더욱 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앞으로의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에 경종을 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중국에 대한 세계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시각도 나빠지고 그리고 반면에 중국을 이제라도 더 많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결국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 그러한다는 결론과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결론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백신 개발도 더 하고 당신들이 세계에 백신 내는데 여러 가지 뭐 비용 같은 것 있잖아요.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 중국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진실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두 가지 뭐 열 가지 백 가지 보도를 보고 이것을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미국의 18군데 정보국에서 전부 다시 연구를 해서 총체적인 그 결론이 나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 수순에 들어갔겠죠. 그런 것. 지금으로서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중국도 모르는지 모른다. 중국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도.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면 비의도적으로 만약에 실험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비의도적인 것이라면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조사하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변하는 추세인데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BTS 색깔이 전 보라색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말이나 기회 있는 대로 맥도날드 BTS미를 사먹으려고 합니다. 응원하는 뜻에서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남자들만의 대화 있잖아요. 총을 아무리 잘 쏘는 그 사격수도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뭐 움직이면 쏘지 못한다고 잘 조준해서 뭐 열 발 쏴서 한 발 맞히면 잘하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육군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연방 상원이 그것도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여성 육군 장군을 승인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요. 그러니까 인준 청문회죠. 지금 현재는 랜드 코퍼레이션의 국제안보와 국방센터 국장을 지내고 있고 그 전에는 국방정책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도 여러 부장관이 있잖아요. 정책 면에서의 부장관을 했었고 오바마 시대에 했어요. 오바마 임기 말기에 했었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세니어 정책국장도 한 여성.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최초의 여성 육군 장관. 이제 뭐 곧 선서를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친환경이 새로운 놈을 이미 오래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특히 이제 포드 그 개솔린 트럭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F50 아니죠 150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걸 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승식 부르릉 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약을 받았어요. 내년 봄까지는 배달도 안 되거든요.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을 7만 명이 했답니다. 물론 예약했다고 다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작은 그 디파짓이 있죠. 100달러. 그만큼 이거 반응이 괜찮다는 거잖아요. 예약금은 근데 리펀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모델의 전기자동차 모델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테스트가 되는 거죠. 포드의 전기 트럭의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포드 자동차사는 2030년경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40%가 전기자동차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80억 달러 정도를 포드도 건전지 만드는데 투자하고 해서 이번에 한국에서 와서 교류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 자동차 값이 4만 달러가 기본이고 9만 달러 정도 되면 풀 옵션 넣은 건데 이렇게 포드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개발에 굉장히 앞서가고 하니까 올 들어서 주식값이 58% 올랐습니다. 혁신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엑손모빌도 주주가 이사회의 이사가 12명인데 12명 가운데 2명의 이사가 환경운동가예요. 이 사람들을 안 하고 무슨 뭐 해지펀드에 누구누구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결국은 환경운동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사 됐는데 캠페인 하는데 3,500만 달러 4명 후보가 썼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엑손모빌, 포드 다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에 엘라스카에서 오일 시추하는 것을 딱 승인을 해주고 갔죠.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친환경하는 것을 보면 이걸 뒤집을 것 같은데 뒤집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고소에 대해서 내무부가 여러 가지 산도 있고 뭐도 있고 동물, 야생동물도 있고 하니까 내무부가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내무부가 법원에 어제 얘기한 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것을 엘라스카 윌로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왜 버드나무라고 부르죠? 오일 시추를? 그 윌로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그 윌로우 프로젝트를 검토를 해봤더니 어류 또 폴라베어 이런 것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겠다. 온실 개수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지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엘라스카가 지난 60년 동안에 미국의 다른 엘라스카를 제외한 곳의 온도가 높아진 것보다 두 배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단체 이런 데서 마구 반대를 하지만 엘라스카에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일 시추 좀 원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주 자체도 좀 부자가 되고 또 그런 것을 허용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저런 것을 안배한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왜 그랬다고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런 친환경 뭐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0대 100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BTS 말씀 안 드렸잖아요. BTS 밀이 지난해에 유명한 랩 가수 한 명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인 레게 싱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트라비스 스캇 밀이 래퍼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막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었대요. 그런데 올해 BTS 것에 다른 것은 미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맥도널드가 맥도널드가 세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다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콜롬비안 싱어와 또 이제 래퍼 당연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거기에 이제 BTS가 들어가니까 문화의 전환점으로 보는 거죠. 맥도널드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드시고 또 팬들의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BTS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사람들도 팬이 있잖아요. 10대도 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그니처 칼라가 퍼플이라고 퍼플 속에 퍼플에 포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또 사고 싶었던 거예요. 프린스와 같네요. 해서 직원들은 또 그 퍼플에 맞게 블랙 셔츠 입고 여러 가지 비디오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27살 때 마약 거래한 것으로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43살이 됐는데 당시에 판사가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줬어요. 3년 프로베이션으로 보호관찰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도전을 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갔고 법대 갔고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어떡하지. 불안하긴 했지만 모든 자신의 과거를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증언을 해줬고 해서 자격증을 딴 거예요. 선서 자체를 바로 그 정말 27살 때 그런 사랑을 준 판사 앞에서 했다는 게 미시건주에서 있던 일입니다. 강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